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08년 7월 학평 나영기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일단 나와있습니다. 선분 AB와 AD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그어 만들어진 4개의 사각형 중 아랫부분의 정사각형의 넓이를 S1이에요. 뭐라고요? 얘 길이를 M 대 N으로 여기도 M 대 N 그리고 여기를 M 대 N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1이에요. 뭐라고요? 얘 길이를 M 대 N으로 여기도 M 대 N 그리고 여기를 M 대 N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S1입니다. 정사각형 여기 부분이 S1.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정사각형의 길이 A1 B1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해서 만들어지는 이 도형을 S2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할 때 그런 넓이들의 합이 7분의 1이 될 때 뭘 구하라? M과 N을 구할 거고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다라는 겁니다. 됐죠? 결국 이런 것들을 무한히 더해나가면 되겠네요. 자 누가 봐도 뭐예요? 이 도형들끼리는 닮음이고요. 우리는 그러면 닮음비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의 무한한 합 등비급수를 이용해 구하면 되겠죠? 그럼 구할 거는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첫째 항부터 구할까요? S1 구합시다. S1 너무 쉽죠?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 원래가 1이었는데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 길이는 1보파하기 M 플러스 M분의 M이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M 플러스 M분의 M이니까 첫째 항은 M 플러스 M분의 M의 제곱이 되겠다. 됐죠? 자 공비는 뭡니까? 아 공비는 이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와 이 한 변의 길이의 길이비를 통해서 넓이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거 길이, 이거 길이는 1 곱하기 M 플러스 M분의 M인데 거기에 다시 뭐가 돼? M 플러스 M분의 M쪽이 되는 거니까 얘가 M 플러스 M분의 M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됐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길이. 됐죠? 그러면 우리 공비는 당연히 뭐예요? 음 넓이비. 즉 요것의 면적분의 요것의 면적이니까 요거의 요거 분의 요거의 제곱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공비는 요거의 제곱. M 플러스 M분의 M분의 제곱에 요것의 제곱. 그러면 M 플러스 M의 N의 전체 제곱에 다시 한 번 더. M 플러스 M의 M의 제곱이니. 그럼 얘가 약분되면서 공비는 그냥 요게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결국에는 끝났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아 무한대까지. SK는. 등비급수 합으로서 1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M플러스 M분의 M의 전체 제곱분의 M플러스 M분의 M의 제곱이 되겠다. 그랬더니 걔가 7분의 1을 만족하는 MN 구해주면 끝납니다. 일단 얘를 정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분모 분자가 똑같죠. M플러스 M의 제곱인 거니까 그것을 분자 부분에 곱하면 분자는 M제곱만 남겠고 여기가 M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면 이게 M제곱 날아가면서 M제곱 더하기 2MN. 얘가 M제곱이 될 거고. M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날아갑니다. 그래서 M더하기 2M분의 M이 되겠고. 다 왔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7분의 1이라고요. 됐죠? 자, 계산. 그러면 넘어가면 크로스 크로스하면 7M은 얼마가 된다? M플러스 2N. 따라서 6M은 2N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3M은 N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M과 N이 1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M과 N을 구하면 되는데 M과 N은 뭐예요?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얘를 만족하는 서로 소인 자연수는 뭐랑 뭐밖에 없다? M이 1, N이 3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이것들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네요. 그래서 답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1대 1 더하기 얼마? 9니까 얼마다? 10이구나.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우리 만족하는 다 얼마? 1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